다니엘 후아유 요우수아 10장 하가였습니다. 25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.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며 하루를 살립니다. 주님 바래 주님의 기적의 손에 저와 함께 하신 아버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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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